도지 차트 좋다 가재야 뭐야 왜 안 팔렸어? 뭐야? 야 왜 나 도지에 물방 돼있어! 야 ㅆㅂ 뭐야! 아 어서오세요 어 다들 어서오세요 근데 진짜 오늘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일단은 빨리 장이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생각했는 대로 예? 이 아침에 새벽 6시가 딱 저점이에요 일단은 제가 좀 쉬듯 준비해왔거든요 형님들 일단은 제가 또 코리니 코리니들도 이제 코리니들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금 잠도 안 자면서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예? 코이는 몸소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인정? 잠시만요 아 진짜 잠시만요? 어 어 일단은 지금 일단 제가 이거 막 그냥 지금 맛보기로만 살짝 이제 넣어놓은 거고 지금 넣어놓기 존나 많거든요? 일단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예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갖다 버려야 되고 새벽에 제가 아침 일찍 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지금 저점일 때 이번 주 주말에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지금? 응 작고 이 새끼를 누가 따라하냐고 그러나 이제 배합할 날 준비하십시오 형님들 일단은 형님들 제가 일단 말할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일단 2,300만 원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쉬듯 이렇게 준비한 이유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갔다 했잖아요 거기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회사랑 이제 얘기를 한 결과 제가 일단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거 2,000만 원으로 수익 낸다 하면 다음 달에 5,000만 원 지원 다음 달에 또 열심히 한다 하면은 그 다음 달에 1억 지원 만약에 따면은 진짜 다 제 돈인다 만약에 따면 다 제 돈이에요 따면 너도 룰렛 만들자 시청자가 고름코인 사기 제가 존나 말같이 또한 소리자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지금 진짜 집중하면서 씨백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제2의 강은호를 지금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제2의 강은호를 시작하고 있어요 강은호를 강은호도 제가 이거 옛날부터 봤는데 걔도 2,0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충 재능충 이러지만은 해보면서 이제 자기가 재능충이 되는 거지 야 근데 도지 코인은 왜 씨바 안 나가는 거야 나 도지 코인 존나 할 줄 알았는데 머스크 믿고 도지 풀메스 때려라 이러는데 머스크.. 내가 봤을때 머스크님이 또 이거 도지 이상한 쪽으로 말하면은 그거 존나 나락가잖아요 야 너네 도지 다 800층에 물려있죠? 야 도지 800층은 그냥 코인 적고 씨바 그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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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진 마시고 도지 물린 새끼들 와가지고 또 도지 존나하느라고 하네 야 이오스 올라간다 제가 말했죠? 아 이오스를 내가 봤을 때 풀메스 때려막아야돼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느낌은 무조건 이오스거든요? 꿈을 꿨는데 아침 딱 새벽에 다섯 시절 딱 일어나자마자 이오스 이거 세 글자 밖에 안 생각났어요 저는 딱 10% 먹고 나올 겁니다 여보세요? 야 너 500%인가? 어? 난 500% 형? 이거 김치푸름이야 형이야 아 이 새끼도 코인 X도 모르네 어? 김푸보고 내가 500% 한 줄 알고 있네 지금 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일단 2300 시작하고 이번 달에 만약에 이걸로 3,000 만든다 그럼 다음 달에 5,000 지원 다음 달에 또 5,000 받아가지고 또 천만 원 수익 낸다? 그럼 그 다음 달에 1억 지원 그래서 두 배치익으로 계속 올려준대 야 2호수 올라간다 제가 말했죠 형님들 저처럼 공부를 한 새끼랑 안 한 새끼랑은 달라요 근데 공부를 한 새끼가 도지를 안 타고 공부를 한 새끼니까 도지를 안 타는 거예요 막말로 갓성은? 이거 도지 차트 보고 와 씨발 더 오르겠다 하면서 무조건 더 박습니다 그러나 저 자꾸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오를 만큼 올랐어요 오늘 도지는 그냥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안 올라요 떨어지지 벨리비티 한 번 봐봐 그래프 너가 곧 오르니까 형 스와이프 봐봐 바느니랑 협약 맺고 이오스 뛰어넘어 조만간이야 비자카드 어쩌구 저쩌구 암튼 사 아 시발.. 형님들 나 구출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예? 형님들 이런 코린이도 형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총을 하니까 뭔가 느낌이 오네요 이 새끼가 이거 물린 거 말해주고 있네 누가 봐도 지금 고점에 물려있네 이 새끼가 고릴리가 봐도 이건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장에 왜 이렇게 뭔가 히바리가 없냐 원래 지금 이제 살짝 이제 냄새나야 되는데 불어 나이야 얻는 소울에 안 들어 오 야 씨발 뭐야 올라간다 야 올라간다 역시 갓성은 갓성은 면상 비치니까 씨발 바로 올라가는 것 봐 이거지 조금만 먹고 뺄게요 진짜 하나님 조금만 먹고 뺄게요 아 씨발 오줌 존나 마르던데? 제발 하하하 여보세요? 어 오늘 방송이야 오늘 빠지 않아서 오늘 불은 여캠 먹었잖아 오늘 저녁까지 근데 저 몇시 빨리 잡았잖아 진짜 가면은 밥만 먹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여캠 먹다니까 빨리 와 지금 빨리 와 지금 가까우라고 했더라고 야 하나 아홉시 가정도 탈자고 성우가 정보 싶다는 거지 지금 성운이 형 전화 좀만 더 해줘 봐 씨발 형이랑 전화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 지금 형이랑 전화해서 씨발 30 벌었거든? 지금 지금 30 올라왔어 지금 아 씨발 야 씨발 40먹었다 야 40먹었어 아 나 진짜 아 내가 이오스 말했잖아 지금 에이드 야 지금 이더리 이더리 도지랑 이더리에도 쏘는 거 같은데? 도지 차트 좋다 가재야 여캠 신의 워 이오스 말 이오스 말 이오스 말 이오스 말 어 인강 이오스 말 뭐야 왜 안 팔렸어? 뭐야? 야 왜 나 도지에 물빵 돼 있어? 야 씨X 뭐야? 야 왜 나 도지에 물빵 돼 있어? 야 야 야 야 야 엄마 엄마 죄송해 엄마 죄송해 잘못 났어요 야 왜 씨X 나 도네 없나 했어 씨X 손 잘 때렸는데 도지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낚여 놓고 또 낚이러 가는 침팬지의 최후를 보고 계십니다. 야 645 이거 올라오면 끝난다? 야 645만 가면 된다? 와 뭐야 왜 팔아 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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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동그라 이거 도지 빨리 이거 이 새끼 그 자는 티 말고 이거 빨리 도지 얼굴 얼굴 티 빨리 야 제발 이거 도지 이 새끼 왜 자고 있어 일어나 서 있어 도지야 서 있어 제발 짖어야만 올라간다 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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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가 잘못 나와가지고 아 날씨가 도지야 왜 몰빵을 쳐나가지고 띄는 선을 interim 내려갈 땐 쭉쭉 올라갈 때 게 아니야 야 도지는 새벽에 존나 올라왔는데? 아침에? 아 이거 새벽에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아침에 나 짝꾸야 도지개발자가 일론 머스크 보러 사기꾼이라 했다고 뉴스크림 아 진짜 두바까하지마 미XXX이네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귀사먹어 이XX 이거 그라나 지르면 XXX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빼라 으 그렇게 도지 고점이라고 외치던 짝꾸가 도지에 들어가서 물렸네요 키키흐 아 맞다 저돈 잡고돈 아니고 후원해준 거지 키키 잡고돈 아니네 키키흐 더 호랏박자 키키흐 키키 3.2.1 3.2 3.2 3.2 야 도저히 오른다? 3.2 3.2 어 활렸다 3.2 3.3 4.3 4.3 5.4 5.4 5.4 5.4 5.4